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출근하기 싫다 비지를 오늘도 역시나 함께하고 있는데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어떤 마음일까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자들은 출근길 약식회견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사실 기사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한마디 하시면 이게 기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겠죠.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각 당별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들리는지 중요하지 않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진실공방은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논란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기록한 영상 기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반면 청와대 출입하는 영상 기자단이 성명을 냈는데 짜집기나 왜곡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영상을 두고 먼저 대통령실에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논란이 불거졌던 초기의 대통령실의 해명은 사적으로 한 대화였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으로 문제 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해명이었어요. 그리고 진위 여부로 논란을 돌렸던 김은혜 홍보수석의 문제의 해명도 사건이 발생한 지 15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미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해서 비속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내가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혹시나 했다면 조금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발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발언은 아니었고요. 설령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히더라도 그 논란이 불거졌던 즉시 그 해명이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리 분석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대학에 의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들린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해명이 먹히려면 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바로 해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5시간이나 지난 뒤에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에서 회의 끝에 장고 끝에 뭔가 해명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가 대통령실의 해명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느낌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진위 여부를 가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을 어떻게 빠르게 수습을 하느냐 이게 오히려 대통령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할 만하게 들리게끔 이야기를 해서 송구하다 사과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 논란이 좀 잦아들었을까요? 아마 좀 잦아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해외도 마찬가지고 정상들의 말실수가 종종 논란이 되고 또 화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좀 기자에게 출입 기자에게 좀 부적절한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정상들이 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모두 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얘기였고 좀 그런 표현을 안 했어야 됐다. 뭐 이렇게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말이 좀 잘못 세워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건이 좀 무어무와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의 대응이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이 문제를 또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순방길에 올랐다가 귀국을 할 때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갔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생략을 했단 말이죠. 이런 논란들을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논란이 이어지니까 좀 한 템포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논란이 불거진 직후의 입장을 밝히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국면을 전환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런 행동들이 좀 이번 외교 관련 논란들을 더 키웠던 거 아닌가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분들 의견을 좀 소개를 하면요. 역시나 해석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가진이 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사과 한마디면 끝났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께서 김형태 님께서는 언론에서 나라 망쳤으면 앞으로는 좀 살리는데 주목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좀 다양하게 이 논란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순방이라고 그러면 사실 처음에 나갈 때만 해도 과연 외교보따리 어떤 것들을 들고 올지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기억에 안 남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초반에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미정상회담도 발표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짧은 일정이지만 영국에도 조문 외교를 가고 또 한미, 미국 정상 또 일본 정상을 만난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국가들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사 문제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출법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이 직접 가서 상대국의 정상을 만날 정도면 어느 정도 좀 해법이 나오는 그런 선언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뭐 그런 기대감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순방이 출발이 됐는데 사실 이번 순방 내내 논란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조문을 하지 못했던 논란이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했죠. 네. 가장 컸었고. 그래서 뭐 파생된 의혹입니다만 대통령실이 대체 왜 영국에 도착하는 시간을 그렇게 조율을 했었는지 또 도착 후에 또 73세 연찬에 참석하기 전까지 어떤 일정을 가졌길래 이 조문을 하지 못했는지 이런 또 의혹들이 있었고요. 게다가 또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이 30분 약식 정상회담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었고 또 공언했던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48초 인사라는 좀 비판을 그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비속어 욕설 논란 때문에 지금 다른 외교 문제가 전부 다 가려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비속어가 없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48초 동안 정말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도 많이 되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죠. 네. 얘기는 나오고는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48조면은 두 정상이 서로 한 가지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통역을 해야 되는가요? 통역이 아마 붙어야 될 텐데 중학교 때 다들 배우셨겠지만 하와유 하면 파이팅큐 앤뉴 뭐 이렇게 이 정도 얘기만 해도 10초가 훌쩍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우리 외교 라인이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사실 뭐 정상이 뭐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뭐 누군가를 뭐 기다릴 수도 있고 뭐 누군가를 쫓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모양새가 더 안 좋아 보였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 풀어가 보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고 또 지금 이제 일본 언론으로부터 거의 조롱을 당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IRA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백악관이 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을 때 IRA에 그 I자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가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48초 환담할 때 입을 3번 정도 떼는 모습이 잡히던데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뭐 여기서 당장 뭐 한국 차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안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정말로 뭐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맞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제 일정이 캐나다였는데 의전 실수 그러니까 캐나다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의 이제 순방 마지막 날이었는데 캐나다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비의 헌화하고 메리 사이먼 총독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격리를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전 실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논란이 또 있었거든요. 5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이 만찬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국가가 연주가 됐거든요. 그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좀 의전팀에서 좀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국가가 나올 때는 정자세로 서서 있는 게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예의로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과거에 좀 논란이 있었으면 대통령실에서 좀 정확하게 또 꼼꼼하게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좀 의전 태도라든지 또 이제 외교력이 굉장히 좀 도마에 올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했던 게 대통령실의 당시 해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상대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를 표한 것이다 라는 해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나라 국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예의를 표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냥 정자세로 서 있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건데 일례로 들어보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 국가가 나올 때도 가슴에 손을 올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의전팀에서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논란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 주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3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34.6% 부정평가가 62.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주와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0.2%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런데 리얼미터가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500명 정도씩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루하루 데일리별로 나눠보면 주초에는 36.4% 올라갔었습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주간 집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32.9%까지 거의 한 3.5%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출렁한 거죠. 여론조사 말씀드렸으니까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고요. 응답률은 3.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지지율을 주목해보면 이 영향이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총력 방어에 나서는 것 같은데 mbc를 향한 비판 수위가 상당하던데요. 네. mbc가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막까지 달았다.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야당에 가서 물어봐라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처음 해명을 했던 게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얘기였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주가 좀 바뀌었는데요. 어제 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mbc가 사실관계 확인이란 기본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mbc가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해서 mbc를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을 때 가장 컸던 것은 도청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솔직히 해명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번 순방 자체가 굉장히 외교 참사로 규정을 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해임을 해라. 물러 쫓아내라. 이렇게 교체해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일과 모레 여야의 국회 대표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요. 국정감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우리 정상강 기자와 할 얘기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후보자가 연이어서 낙마하면서 넉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란 말이죠. 이번에 후보자도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후에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규홍 후보자도 사실은 좀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호영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가 낙마를 했던 상황인데 지금 조규홍 후보자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조규홍 후보자가 국제금융기관에서 3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또 억대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기간에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총괄하는 그런 부처잖아요. 그런데 이 수억 원을 벌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규홍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임 의혹 조규홍 후보자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얘기였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군 복무 중에 대학원에 다녔던 것 그리고 세종시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것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부친의 인적공제를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규홍 후보자가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들은 저희가 뉴스 시간에 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